베를린의 기원은 13세기 슈플의 강변의 작은 마을로 세워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베를린은 부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된 강변의 유리한 위치 덕분에 주요 문화 및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. 또한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로서 막대한 부하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도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우주에서 바라본 관찰자로서 작은 도시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지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.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 베를린은 나치 권력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. 히틀러는 베를린을 제3제국의 수도로 선포하고 나치 정권의 힘을 가시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전쟁 중 베를린은 폭격을 많이 받아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어요. 전쟁이 끝난 후 베를린은 미국, 영국, 프랑스, 소련이 점령한 4개의 점령 부역으로 나뉘었습니다. 이러한 분단은 결국 베를린 장벽의 건설로 이어져 향후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을 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입니다.